읽어주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읽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세계적으로 K-푸드, K-팝, K-컬처가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K-뷰티까지 넓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국가 이미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으로 확대됩니다. 이제 우리나라의 상품이 세계를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정도 톤으로 해도 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네. 네? 네, 손바일 할게요. 크흠흠흠.